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3교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오시기 전에 분위기 안 좋았을 뻔했습니다 오늘요? 선물이 제가 없을 때 좋아졌단 말이죠 맞아요 아까 고영경 교수님 나오실 무렵 직전부터 반대해서 지금 다 빨갛습니다 오늘 제 순서는 교수님께 넘기고 빠지는 걸로 그래서 오죽하면 시장만 올라갔습니다 오죽하면 교수님 좀 더 계셨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농담까지 했겠어요 시장만 올라간다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한번 시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실업수당 시청 건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팬데믹 위에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한번 좀 여러분들 야후에 있는 기사를 좀 보면 지금 팬데믹 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47만 3천 건이 나왔네요 뭐가요? 뭐가요? 실업수당 시청 건수 원래 예상은 49만 건이었습니다 전주는 50만 7천 건이었고 점점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평상시는 보통 한 2, 30만 건이었거든요 한 10만 건 20만 건만 줄게 되면 일단은 실업수당 건수는 신적 건수는 평상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제자가 열려도 취업을 안 한다는 그 말이에요 신규 실업수당이라는 게 회고당한 사람일 때 네 회고당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건데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별로 없고 또 뭐 워낙 또 어제 계산 보니까 진짜 큰 돈을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주급이지 않습니까? 주급? 코로나 실업수당? 네 그래서 주에 주는 거하고 연방정보에 주는 거 치게 되면 뭐 한 3, 40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어로 치게 되면 정말 다르지만 저도 그렇게 받으면 뭐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실업수당 시적 건수는 47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좀 시장 반등하는 거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고요 기대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만 잠깐 제가 못 박으니까 나사 선물이 0.66%가 올라가네요 SM500도 플러스 전환했고요 다음은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인데 일단은 시장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시장 끝난 거 보게 되면 시뻘건 그런 모습이어서 거의 90%의 기업이 주가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버틴 종목들이 일부 제약주 일부 에너지주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볼 필요가 없다 10 중에 9개랑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에너지만 올랐기 때문에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간색 치고 그냥 대충 보시면 그냥 빠졌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소비자 업종이 3.28% 아마존과 테슬라가 포함된 업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IT 업종도 2.88%로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가치주 성장주를 바통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림을 그런데 제가 어제 깜빡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죄송한데요 바통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제는 바통을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줍고 허둥지둥 하다 보면 상당히 다시 뭘로 가야 되는지 어려워지잖아요 약간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통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쳤다가 오늘 좀 지약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어제는 정말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로테이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상당히 눈에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하락은 솔직히 조금 너무 아프더라고요 상당히 데미지가 컸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만약에 이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현재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보고요 또 다시 한번 이따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제 에너지가 올랐는데 에너지 하나만 올랐어요 에너지 하나만 올랐는데요 어제 이제 유가가 좀 올랐죠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골드막사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들이 수도 없이 지금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유가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갤런당 지금 기름값의 표시 갖고 왔는데 서부 쪽이 드디어 3달러가 넘어가는 평균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40%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이 올라간 거고요 보통 갤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갤런이 어느 정도 잘 몰라요 3.84 리터입니다 3.8 리터인데 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싸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3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싼 것도 아니에요 이 하늘색이 파란색이 2달러 후반대 2.8달러 이러니까요 기름값 싼 동네 싼 동네 여기인데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3달러 넘어갔다 상당히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비하면 싼 거지 말가 일단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유가의 상승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캐나다 쪽도 한 한 8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동남아도 산유국인데 그쪽도 한 리터에 한 700,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비싸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무가에서 어제 나온 건데 어제 제가 약간 초반만 보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13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게 되면 연율이죠 4.2%로 굉장히 높았다 굉장히 높았죠 지금 선을 쫙 그었더니 이때가 2008년도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속도죠 속도가 많이 빨라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하루는 좀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아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에너지하고 식품을 빼면 근원이지 않습니까 근원 코어 핵심이죠 그걸 봤더니 그건 별로 기사가 안 됐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년 만에 증가율을 최고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솔직히 바로 여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겠냐 금리 올리겠느냐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게 어제 시장을 빠뜨리는 하나의 결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어를 보든 그냥 보든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오늘은 또 ppi가 발표가 되니까 그것까지 챙기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선화 한 번 그어봤는데 이게 200일 선이거든요 붉은색이 그런데 애플이 어쨌거나 1등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팬데믹 때 빼놓고는 200일 선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빠져도 그런데 이번에 200일 선을 살짝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테크니컬 분석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처음 닿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더 심하게 빠진다 그러면 약간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어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약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어제는 잠깐 닿았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한 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꾸준히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깨지 않고 올라가기를 바라보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닿았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론 HTS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 사이트 여러분 보시는 영문 사이트에 보시면 대부분 다 선긋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50, 200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직접 한 번 실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불 여러분 데이팅 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좋았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엄청 좋았습니다 적자 3센트였는데 흑자 1.69달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2센트 적자였고요 근데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팬데믹 때 뭔가 데이팅 앱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만날까요 이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뭐 팬팔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채팅을 하나 데이팅 앱은 꼭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데이트하기 직전까지를 연결해 주거나 혹은 트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기는 끝납니다 데이트를 하든 안 하든 그 회사의 매출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원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난 써본 적이 없다 나는 미팅이나 소개팅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데이팅 앱은 연결해 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앱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꾸 연결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못 만나야 되고 그래야 또 들어와서 또 들어오고 그러네요 앱 전문가님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팅 앱과 관련한 네 그쪽 분야만 매출도 역시 43%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범블 그다음에 매치그룹 이런 기업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잘 된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죠 좋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유료 이용자가 전년에 전년 이맘때 220만 명에 280만 명까지 증가하는 모습 60만 명이 더 증가한 겁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주가는 상당히 재미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정말 무자비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가치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기업들 한 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없어서 제가 좀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1일 날 로턴 라이프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pc에 깔리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죠 아마 여러분들 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얘네들은 4분기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밴커 아메리카가 시장 수익률은 하외 그러니까 지금 매도입니다 매도에서 바로 중립 없이 매수로죠 매수도가 아니고 매수로 두 단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두 단계 올리는 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고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노턴을 까는 분들이 많다 jpc 노턴이거든요 노턴 이거 로고 보시면 아시죠 까는 거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30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이 노턴을 따로 가져온 이유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노턴 라이프락이 그 스페셜 디비던들을 특별 배당을 약 한 25%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네 엄청나게 많은 배당 제가 본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국에 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 배당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홍보해서 많이 구매하셨는데 오늘 이 가격 현재 이 보시는 가격 물론 지금부터 올라갔겠지만 25% 가격이 예전에 그 특별 배당하기 직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당 받으신 분들은 물론 보유하신 분도 있고 판부심 계시겠지만 지금 다 올라온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턴 하여간 저도 깔려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깔리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노턴을 pc를 오래 쓰다 보니까 자꾸 광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게 뭐 악성 코드인가요 네 그런 게 하더라고요 그럼 걸리면 걔가 잡아내잖아요 원래 평소에 pc 많이 쓰시던 분들은 그냥 그거 그냥 올라오는 거 어차피 무시하고 쓰시는데 안 쓰시던 분들이 자꾸 pc를 시작하시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겪어보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pc를 제가 이제 저는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하루에 한 3, 4개씩 만들거든요 매일 만드는데 그걸 이제 제가 외장하드에 담아놓고 다녔어요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난 뭐 할까 봐 근데 그게 깨져버리는 바람에 외장하드가 네 외장하드가 깨지는 바람에 잘 깨집니다 외장하드 네 그거 깨지는 바람에 거기 들어간 돈이 한 수십만 원 기십만 원에 결국 절반은 복구를 하지 못했던 지금도 제가 만들어놓은 자료를 지금 못 보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정말 막 해갖고 악성코드 잡는 거 무슨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 다 깔려있어갖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pc가 너무 느려졌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킬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스타일인데요 다르겠죠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사는 분들 네 새로 사는 분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죠 노트품은 아니고 많은 게 있으니까 국내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이건 미국 회사니까 미국 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생산 차질 문제 EU와 큰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2억 해의 분량을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긴급 사용 신청을 3분기로 연기했다는 부분들 그런 게 나와주면서요 주가를 굉장히 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반토막 난 상황인데요 지금 노바백스가 더 낫네 반토막이 33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20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가 나옵니다 여러 아이비가 또 투자금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프리는 기존 매수기간에다가 목표주가만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나온 제프모거 제이스는 비중학대 중립을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무려 285에서 160일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노바백스의 어떤 그런 휴양 찬양에 있던 주가 상승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전에 돈을 못 벌었던 기업인데 한순간에 코로나 백신으로 완전히 급등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주가 조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노바백스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 주도 많이 보유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쿠팡 상장한 다음에 첫 분기 실정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정입니다 eps가 0.16 마이너스였는데요 0.68로 적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매출은 잘 맞췄지만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활성 고객당 그러니까 보통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쓰는 그러니까 전분기에 썼던 비용들이 매출이 262달러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쇼핑한 거죠 집에서 여러분도 집에 보면 아파트 지나다 보면 다 쌓여있더라고요 쿠팡 다 백으로 많이 시키나 봐요 쿠팡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일단은 매출은 좋아졌지만 eps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이 최고점이었고 매일 지금 저는 이제 설마 50달러 깰까 하면 50달러 깨졌고요 40이 깰까 하면 40이 깨져 있고 30 깨졌는데 지금 이제 35달러까지 왔는데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일단 쿠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밀리고 있다 밀리는 이유로 굳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라든지 미국이 아마존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실정연애에서는 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좀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오틴토하고 bhp 그다음에 베일 컴퍼니 이게 다 광산기업들인데요 오늘 주가 다 밀립니다 한 3 4% 물론 이제 시작하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밀리는 이유는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큰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요 이 트럭이 220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깔려있는 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이거든요 트럭을 깔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큰 트럭이죠 220톤이 여러분들 잠깐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보통 우리 2프로님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게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뭐 1톤이나 나가겠어요 1.5톤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1.5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차가 1톤 900키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220톤이니까 어마어마 큰 거죠 쟤는 저는 눈앞에서 실물 본 적이 없는 트럭이네요 저희가 볼 일 있을까요 참 이글려 뭐 도로에 끄고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보는 트럭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트럭이네요 그런데 저걸 전기 트럭으로 바꾼다 이 바퀴 하나가 5천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퀴 하나가 바퀴 하나를 바꾸는데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트럭 한 번만 더 보여줘요 다시 한 번만 이 트럭 이거 트럭이요? 네 밑에 깔려있는 그 앞바퀴에 깔려있는 게 일반 트럭이에요? 네 일반 트럭입니다 그 봐요 저런 걸 언제 봤겠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전기화 한다고 그러면 이게 대가에 얼마나 많은 이게 배터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전기가 돼야 충전될까 그런데 실제 리오팅토라든지 이건 하겠다 곧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esg에서 인바르먼트거든요 이제 뭐 구리를 캔다 그러거나 숲을 파괴하는 부분 때문에 보통 원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거든요 그다음 문제가 바로 이런 공예 문제인데 일단은 뭐 저는 좋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게 실행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걸 정기화한다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저기도 전기 트럭을 고려한다고 돼 있잖아요 고려 네 고려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고려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면 이익이 많이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게 될 것이냐는 의견이 분분하면서 주가는 약간 밀리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이거는 뭐 약간 짧은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밌네요 지금 이제 리오팅터나 bhp나 베일든의 가장 주력된 뉴스는 뭐냐면 기사는 뭐냐면 최근에 채굴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요가 커지고 있으니까 단가가 높아진다는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전기 트럭 문제 때문에 오늘 하루 빠진다는 거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봤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일로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차량 구매할 때 사용하지 않겠다는 중지에 대한 트윗을 알렸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기사 보셨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환경이 부정적이다 수많은 화석연료 써서 이제 오염시킨다는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 채굴 때 저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이러나 테슬라가 쓰나 안 쓰나 2100만 개까지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도 채굴되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받는다고 저거 더 캐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안 받는다고 더 이상 안 캐는 것도 아닌데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안 받는 게 뭡니까 그 안 받는다고 환경에 더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여기서 이 끝문장에 혹시 비트코인 실적이 지난번에 2.27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뭔가 이제 이제는 그 보통 꼬리 자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고 비트코인은 관계없는 도지코인도 그렇고 해서 끊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차례 이 전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차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탄소 관련 그다음에 공해 관련 화석연료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표가 바로 이 표인데요 두구나 알고 있는 기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비용 이게 보라색인데 거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비교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지출을 보여주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오히려 금을 캘 때 더 많이 나오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은행 시스템이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굳이 환경이 부정적인 한 이유로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를 1,2년 만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와서 이제 와서 또 비트코인 관심이 아닌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그런 환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든 건 상당히 월급에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혹시 다른 어떤 심경이 변하고 왔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꼬리 자르기 하는 건가 비트코인과 너무나 많이 관련을 짓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이미지가 나빠진 거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조금 일론 머스크가 예전 같지 않다 약간 뭐랄까요 예전에 되게 당당한 모습이 많았지 않습니까 되게 당당하게 했는데 요즘은 뭔가 좀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꾼 그냥 꾼 있잖아 꾼 그러니까 뭐 뭐 꾼 막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재 느낌 뭐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의 꾼은 제가 그걸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저도 역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어쨌거나 안 받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지금 이제 이거보다는 중국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더 급한데 비트코인은 그만하시고 일단 중국 쪽에 좀 가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상해 공장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제2의 테슬라 꿈꾸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들의 현재 중간 평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묶어서 저희가 이제 ev 스펙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희한하죠 별로 인덱스가 다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니콜라 퀀텀 스케이프 카누 로즈타운 그다음에 로미오 그리고 엑셀플리트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스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현재 정확히 반토막에서 낫다 라고 보입니다 57%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니콜라 지금 고전 대비 87%가 빠져 있습니다 퀀텀 스케이프 78%고요 카누 68% 카누는 la에 있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로즈타운도 역시 76% 로미오는 베테리어 기업인데요 82% 엑셀플리트는 이건 이제 기존의 차량을 전기차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것도 이제 83%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스가 71%로 제2의 테슬라 꿈꾸던 기업들은 아직까지 다 꿈을 꾸지 못 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죠 실적도 안 나오고 또 지금 스펙이 또 여러 가지 좀 안 좋아 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더 심한 것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 제2의 테슬라는 좀 실패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봅니다 어쨌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주가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루시드 모터스가 상당히 여러분도 아마 cciv라는 스펙 있잖아요 이거 심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 하시고 지금도 아마 예탁원 기준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이런 기업들을 물론 처음에 들어가서 기술력 을 믿으면서 가져가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도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장애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s&p500은 0.70% 플러스입니다 다운은 0.40% 플러스고요 나스닥만 1.22%로 좀 올라가면 좀 큽니다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지 어제 빠진 것에 한 반 정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한 상황이 좋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 테슬라 여러분들만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600달러를 60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02달러 보여집니다 아마 제일 궁금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잠깐 기사 보고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지 브룸 그 다음에 카멕스 이런 기업들이 중고차 업체거든요 중고차 업체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다 지금 중고차를 못 사서 안 달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멕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주가고요 브룸도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11%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 브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에서 벌써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릉부릉할 때 부릉 그래서 일단 주가를 골라 부릉부릉해 부릉이에요 그런데 미국인들도 자동차 엔진 소리를 부릉부릉이라고 합니까 저는 저는 그런 거 제가 부릉이라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외우신다고요 소도 무무 그러잖아요 다 다르죠 설마 걔들이 부릉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부릉하면 부릉이죠 알겠습니다 부릉은 하지 말까요 미국 장 특허가 알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그러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학과 다닐 때 외우잖아요 국사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우라는 거죠 하여간 보시면 되고요 알리바바가 시장에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알리바바 요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정식 실적 보고서에 보게 되면 알리바바가 이번에 28억 달러에 달하는 그 손 파인 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요번에 반영시켰어요 그런 바람에 수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미 달군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벌금 나온 거는 그래서 아마 크게 타격받지 않고 실적이 물론 부진했지만 타격받지 않고 흘러갈 걸로 보이니까요 좀 이따가 한번 가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캐나다 구스가 엄청나게 안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구스가 요즘에 안 팔리거든요 되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안 팔리는데 저도 요즘에 봅니다 올 겨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구스 입고 땀 뻘뻘 내시는 분은 없잖아요 요즘에 네 그거 입고 막 땀 뻘뻘 다니고 다니시면 전철에 막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검은 거 요즘은 안 해주시거든요 요즘은 패션이 바뀌었나봐요 유행이 우리 혹시 캐나다 구스 있습니까 캐나다 구스요 네 이 부부님 캐나다 구스 슬픈 이야기 해드릴까요 캐나다 구스 슬픈 이야기 어떻게 왜 슬프죠 그게 캐나다 구스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명 넘죠 맞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캐나다 구스를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니까 어디 싸게 파는 거 없는지 계속 서핑을 하다가 어느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넘는 게 우리도대로 40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다고 저보고 와서 이 사이트를 보라고 한 겁니다 40몇만 원에 파는데 이거 사도 되겠냐고 저는 40몇만 원으로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믿으라고 당신 같으면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겠냐고 파는 거 맞는 것 같다고 빨리 사자고 그런데 한 일주일쯤 전했는데 그 코트는 안 오고 우리나라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빨리 경찰서를 모여요 아 그럼 사기 그런 거였네요 그런 거였습니다 캐나다 구스 브랜드 보면 슬퍼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님이 굉장히 냉철한 분 아닙니까 속고나 이런 분까지 아는데 저는 냉철한데 이거를 안 사면 분명히 결국은 100만원짜리를 저걸 사려고 계속 할 텐데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 것이다 저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마음을 가렸죠 그렇군요 하여간 뭐 슬픔을 뒤로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적자를 봤는데 이번에 흑자를 전화했는데요 천만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온라인 매출과 우리 중국인들의 선호에 앞서서 여러분들 캐나다 가시면 교복처럼 입고 다닙니다 중국분들이 검은 그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지는 전부 다 룰루레몬 레슨을 입고 다닙니다 똑같은 그런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많이 팔리면서 여기 나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스트롱 디벤드 프롬 차이나고 해서 중국분들의 강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추운데 있는 분인데 우외로 추운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땀을 흘리시면서 저 같으면 저는 못 있습니다 그런 거 자 넘어갑니다 우츠브랜드라는 스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왜 똥글똥글한 주황색 치즈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그거 있어요 보셨어요 되게 고에 만드는 기업이고요 브랜드가 우츠로 먹으면 엄청 살찌고 마는 거요 그런 건데 실적이 1센트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샤이 오브 에스티메이트라는 샤이가 붙어버리면 다 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 실적을 내비기 부끄럽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못 나온 거니까 넘어갑니다 법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포시마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어제 말씀드렸듯 포시마크는 우리나라 치면 당근마켓 같은 겁니다 중고 물품을 파는 건데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아니죠 못 나온 거네요 못 나오는 바람에 12.5%가 탱크 하고 있다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스는 투자견이 좋은 거니까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로우스 홈티퍼는 좋은 기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출발 상황 빨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까 얘기했던 캐나다 국수의 슬픈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 여운이 있어가지고 빨리 눈물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애플이 다행스럽네요 아까 200에서 터치 이후에 2.2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 팡종목들은 대부분 1%대 상승 테슬라까지 상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업체 장비업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68 램 리서치도 역시 3.93% 반도체 장비업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3%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굳이 얘기하자면 여행관련주가 또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이런 것들이 또 한 3-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최근에 강했던 에너지가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똑같은 이제 되게 규칙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빠지고 에너지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빠지고 그런데 오늘은 반대의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잉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잉이 지금 뭐 또 하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730 맥스 기종에 대해서 어떤 뭐 하나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걸 승인 받는 바람에 2.14%가 올라간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더 강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우스 아까 투자긴원이 올라가는 바람에 2.33%가 올라가고 있고요 홈디퍼는 옆에 있는 친구라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에너지 외에는 전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제는 에너지만 올랐는데 오늘 정확히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더 가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은 분위기가 저녁때 이후로 괜찮아져서 네 아까 보니까 교수님 계실 때 뭔가 아마 그 신규 실업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그렇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업수당 실적 건수는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동부시간 8시 반에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매주 챙겨보는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지표 농판 페이로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 신규 일자리는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매주 매월 첫째 즉 금요일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좀 뭐 원래 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그랬죠 그때 나스닥 기술주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용지표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나스닥 기술주 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뭘까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분명히 우리 이 프로님이 질문할 걸 생각했는데 네 도저히 답을 못 찾겠어요 저는 이미 알았거든요 이 프로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지 그런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을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참 답변하면 얼마나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겠는데 그건 너무 이제 식상한 답이고 네 멋진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프로님께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채팅창에 답을 좀 주시면 제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장 조금만 보시고요 예 주말에 우리 체력을 아껴서 열심히 잘 쉬고 놀아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호석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